혈충이나 아간자리는 썩을 수도 있대 약 잘 바르고 잘 챙겨 먹어 그래 가서도 잘 지낼게 나도 눈치는 있어 우리 어머니가 널 도와주셨다면 뭘 요구하셨을진 짐작하고 있었어 너 집으로 다시 오래 돌려보낸다고 했어 보내긴 뭘 보내 그냥 내 발로 나가는 거지 나도 어머니랑 약속했어 이젠 예전처럼 살긴 안 하신댔어 난 나가도 아쉬울 게 없는데 너한텐 미안하네 뭐가? 힘들 때 쉬게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것 때문에 날 데려온 건데 그 쓸모를 못하고 가니까 계속 착각하는데 너 그런 쓸모로 데려온 거 아니야 그럼 날 왜 데려왔는데? 이제 와서 할 거 없어 진짜 쓸모도 이젠 없어졌고 나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 너도 미안할 거 없이 가면 돼 한여름에 화룩불도 있다 없으면 아쉬운 건데 너 없으면 아쉬울 거란 빈소리도 못 해주냐? 한여름에 화룩불은 그냥 쓸모가 없는 거야 모르지? 나중에 추워지면 그때 가서 아쉬워질 채 그래 쓸모없던 화룩불 혼자 활활 타다 제거돼서 간다 가볍게 날아가 줄게 너는 그냥 혼자 얼어 죽어버려 그 날에 화룩불은 저의 아쉬워지면 제가 다시 시키고 좀 더 잘생겼어 내 화룩불은 내가 화룩불은 내가 화룩불은 이거 하고 싶지 않으면